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너희들은 피저물이기에 이 세상의 물질이나 또한 자녀 모두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잠시 맡긴 것이니 너희들은 열심히 동행론을 열심히 경영하여야 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모든 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고 제가 잠시 동안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주님이 뜻 안에서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모든 것을 또한 바라는 것 없이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